좀 충격적이네요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6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6경기 프리미어리그 홈 다 졌어요 이거는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6연패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직전에 두 경기도 비겼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최근 8경기 홈 경기에서 2무 6패입니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이거는 1952년 이후에 최근 69년간 가장 긴 홈에서의 리그 무승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충격적이에요 예전에 그 리워풀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지지 않았던 불패를 자랑했던 안필드에서의 어떤 승률을 좀 떠올려보면 충격을 좀 더한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이 보셨지만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안좋아요 예 90분 내내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죠 무기력해요 어 공격은 뭐 지금 몇 경기째죠 계속 지금 골이 안나오고 있고 수비는 계속해서 쉽게 쉽게 열려버려요 라인 컨트롤 막 하나도 안되고 있고요 근데 상대가 오늘 플럼이었잖아요 강등권에 있는 팀입니다 18위 팀이에요 이런 팀을 상대로 해도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0대1로 무너졌는데 그 45분에 그것도 좀 아쉽죠 리워풀 입장에서는 그 플럼의 이제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흘러나온 거를 살라가 처리하려다가 공 뺏겨가지고 레미나에게 이제 결승골을 내준 건데요 아 리버풀이 플럼에게 진 것도 진짜 오래간만이라고 합니다 어 2012년에 지고 안지다가 9년만에 오늘 또 플럼에게도 리버풀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기록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막판에 워낙 안되니까 그 골키파 알리손까지 나가가지고 코너키상에서 공격가담을 막 해보려고 했는데 참 그런 모습이 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리버풀의 현주석 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유유스팅을 딱 세 개만 때렸습니다 상대를 좀 감안하면 너무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럼 왜 이럴까 놓고 봐야 되는데 왜 이럴까 리버풀이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이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첫 번째는 음 일단 부상이 너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비 쪽 같은 경우 보면 기존에 이제 뭐 반다이크 뭐 마티프 계속 지금 부상으로 쓰러져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핸더슨도 쓰러졌죠 미드필더인데 센터백 내려섰던 핸더슨도 그리고 또 급하니까 데려왔던 카박도 또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포백을 보면 어떠냐면 사실 이거 딱 보고 너무 낯설었어요 선발을 딱 본 다음에 리버풀의 포백이 이게 맞다고? 로보트슨 필립스 리스 윌리엄스 메코 윌리엄스 윌리엄스 이렇게 두 명을 투입을 했는데 이러니까 뭐 개인의 능력들도 좀 부족하고 특히 수비는 이제 조직이 하고 라인이 하는 건데 라인을 못 맞춰요 계속 위기를 좀 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어진 어떤 부상 그것도 수비 쪽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경기는 부상으로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는 곳이 있었지만 주중에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라이브 치와의 경기를 좀 치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새벽 5시이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데브스가 좀 열버지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이 로테이션을 좀 크게 돌리다 보니까 경기력이 더 떨어졌다 오늘은 세 번째는 요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공격 라인 아 이거 좀 문제네요 진짜 이거는 뭐 부상하고는 좀 다른 결 같아요 너무 안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마누라 라인이 꼴이 잘 안 터지니까 오늘은 뭐 로테이션이나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라인은 좀 바꿨단 말이에요 마네하고 피로미노를 선발해서 빼버리고 좋다 조타가 이제 이러면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 번경을 통해서 복귀 전 교체로 들어간 거고 오늘은 선발이었으니까 2021년 들어와서 첫 선발이었어요 조타가 조타하고 살라 딱 세워놓고 샤키를 좀 바쳤는데 아 여기도 안 되네요 너무 약해요 공격진 너무 무진하다라고 좀 써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계속 요새 리버풀이 너무 안 되잖아요 공격이 PK나 상대 자책골을 제외하고 최근 리버풀이 안필드 홈에서 가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있죠 최근 무려 100 10 15번의 슈팅이 단 한골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죠 뭐 살라도 별로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여래 살라도 살라지만 다 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 프리미어리그 그 경기에서 PK 이런거 제외입니다 자책골 제외 이런거 제외한거고 무려 리버풀이 때렸던 115번의 슈팅이 단 한골도 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들으니까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정말 최근에 공격이 리버풀이 너무 안된다 안된다 이런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는거구요 네 번째는 이거를 어떤 개인의 어떤 공격수들의 문제 수비수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또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클럽 감독의 그 전술 특징 이런게 사실 이렇게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선수 영입이 잘 안된 것도 있고 했는데 부상의 여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클럽 감독의 어떤 개겐 프레싱으로 대표되는 이런 전술의 어떤 변화를 좀 효과적으로 빼내지 못한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상대 팀들이 이걸 효율적으로 상당히 막는 어떤 방법을 파이법 같은걸 잘 만들어 놓은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수비도 수비 공격도 공격 잘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수가 잃기다보니까 예 전술이 너무 획일해야 됐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서 좀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요렇게 이제 네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거 같구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될까요 예 아니 리어풀이 당장은 이 경기 끝나고는 순위는 7위인데 다른 팀들의 경기결과 끝나면 또 경기들이 이어지니까 중위권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경기 끝난 다음에 혹시 클럽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또 이제 만약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간에 떨어진다면 지금 라이프치우하고 2차전 남아있는데 뭐 그걸 넘어서라도 어쨌든 또 중간에 가서 또 떨어진다면 어떻게 클럽 감독 경질되는게 현실이 되는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은 크진 않을거 같아요 당장은 그동안 클럽 감독이 리어풀에게 남겨왔던 성취나 또 클럽 감독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죠 오늘 경기 도중에 그 비행기에서 배너 하나 펼쳐놓고 들어간거 기억하시나요 쭉 뭐라고 써있었냐면 보니까 단결은 힘이다 가자 레즈 그 다음에 유일 레버 워크 얼런 이걸 써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럴때일수록 뭉쳐야된다 어 뭐 힘내자 뭐 리버풀 이런 내용이었어요 비행기 하나 날아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서라고 좀 봐요 지금의 대체적인 리버풀 현지나 유팬들의 어떤 정서는 아우 힘든건 맞아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데 이럴때일수록 서로가 화살을 쏘거나 비판에 뭐를 하기보다는 이럴때일수록 우리 서로서로 뭉치자 약간 아직까지는 이런 정서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서가 있고 그러니까 클럽 감독이었던 경질로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모르죠 이게 더 막 문제가 더 커지고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 또 여론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분명한 건 충격적인 리버풀의 결과이자 내용이다 네 조금 확실히 리버풀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클럽 감독도 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edy 조금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90s baik 아 반복 남짚아 은혜 아 바로 다 그 ever 다